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의를 맡은 권연진입니다. 본 영상은 유기화학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공부해야 될지 궁금해하는 그런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학습 가이드 영상입니다. 몇 가지 사례와 또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중에서 자신과 잘 맞는 그러한 내용들,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의 학습 방법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습,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목차를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습을 하고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공부의 어떤 기초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고 예습을 한 다음에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자연과학연구소라든지 또는 기업가, 금융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꼭 한 가지씩은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나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능기부의 자원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집단이라든지 또는 선후배끼리와 같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본다면 그러한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나 방향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나오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단순 암기식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여기에서 방사형 학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형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그저 듣고 교재 보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선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러한 방사형 학습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사형 학습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탄소 양이온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왜 이러한 제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기초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얘기할 거리도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연관되는 학습법들이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이행하고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분자 구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 모형이 아니라 3차원적인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자 구조 같은 경우 또는 반응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일일이 다 만들어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경우에는 웹사이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웹사이트 같은 데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공개되어 있는 무료 웹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한 구조라든지 또는 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사형 학습법이다. 이러한 방사형 학습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디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하고 가르쳐 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학습 방법을 전략을 개발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의 수준,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강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수동적으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나름의 속도를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학습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바로 자기주도적인 그러한 학습 방법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일단 학습자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나 또는 학과나 또 과목별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뽑아서 추출해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든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 되겠죠.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기 또는 이렇게 재생 속도를 조절을 해가면서 빨리 감기라든지 아니면 천천히 한 번 더 들어보기 하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분짜리다 25분짜리 영상이다 해도 학교 오프라인 강의로 들었을 때에 1시간 이상의 어떤 강의 내용이나 밀도 높은 그런 강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담을 한다든지 잠시 쉬는 어떤 템포가 있지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도 있게 내용을 함축적으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20분 강의 안에서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쭉 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습자에 따라서 5분이나 10분 정도 들은 다음에 잠깐 쉬고 되감기를 해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강좌와 또 자신만의 어떤 교재나 노트 방법을 통해서 강약을 조정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체적이고 또 기억에 오래 저장이 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나는 분명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개념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개념으로 물어봤을 때는 내가 잘 대답도 할 수 있었고 분명히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문제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왜 접근 방법이 달랐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또 학과별로 난이도라든지 시험별로 이러한 난이도들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은 튼튼히 하고 그래서 기초 쌓기는 분명히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통해서 예시문항을 확인을 하면서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시문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연습문제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연습문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습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그 문항을 다 이해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한두 문제의 예제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간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형편에 따라서 연습문제도 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마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또 시험에 대한 어떤 족보라는 것이 있죠. 이 족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풀다 보면은 마치 저울에서 0점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 문제 유형에 본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심이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개념을 보게 되면 개념을 공부할 때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라는 방향 설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개념이 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잘 활용하고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학과별 어떤 학교별의 어떤 특성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유기화학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A플러스를 받아야 되고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희망하는 A플러스를 희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A플러스를 받는 학생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방법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잘 두고 그 다음에 공부에는 반복, 반복, 반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타 연주 한 달만 안 해도 손가락이 굳거나 피아노 연주 잘 하다가 조금 쉬게 되면 어색해지죠. 다시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시간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그릴 정도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눈으로 읽고는 있지만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또는 영상처럼 또는 어떤 음성의 어떤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정도가 될 만큼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강조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로 목표를 했다 정했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스타디 그룹을 얘기를 본다든지 또는 어떤 대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켜놓고 여러분들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관객이 아닌 즉 구경꾼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설명하고 강연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 또 고득점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가짐이 우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내가 A플러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A플러스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공부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달라지겠죠. 자 추가 문의 내용인데요. 일반화학은 잘 못했는데 유기화학은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이나 무기화학이나 분석화학이나 또 유기화학을 어떤 기초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다 담은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일반화학은 전체를 다 담고 있는데 그걸 잘 못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기화학을 딱 들어갔을 때 유기화학 해당 챕터 앞 단원이 1장,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일반화학 부분에서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일반화학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내가 유기화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달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일반화학 교재입니다. 보통 7장이나 8장이나 9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유기화학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출발선상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일반화학 교재를 참고해서 보든지 아니면 유기화학 그 앞장에 있는 1장, 2장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따로 없을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적인 문의로 연습문제 다 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습문제의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시간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공부를 하려면 연습문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잘 통과됐다.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되고요. 내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해당 개념에 대한 연습문제는 이제 다 풀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기화학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공할지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를 해야지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다이어트를 통한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그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공 방정식은 바로 능력이 아니라 좋은 습관에 의해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응원하면서 본 학습 가이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